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남브리핑입니다. 전남도가 22개 시군과 함께 추석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남도는 시군 부단체장과 함께 이상동기 범죄 대응 관련 주요 대책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 추진, 추석 민생 경제 안정 종합 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공공기관, 구내식당 등 대량 소비처 발굴과 우리 수산물 명절 선물을 이용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 반등과 농산물 가격 불안 등으로 물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물가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해경이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작합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어선 검사 수검 이후 불법 증개축 등 이미 설치한 구조물과 어선의 복원성 상실로 인한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해경특별전담반은 다음 달 6일까지 무허가 어선 건조와 개조, 미수검 선박, 검사 후 상태 유지 위반 등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여수에서 적발된 불법 증개축 어선은 4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시가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청년의 날 행사를 엽니다. 16일 광양 청년 꿈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가요제, 공연, 플리마켓, 청년 작가 전시회 등으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기념식에는 청년 정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토크콘서트에서는 광양시의 청년 정책과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9월 10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 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흥지역 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교육발전기금 기타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 말까지 수시 기타객이 2억 5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억여 원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성명안전위원회와 교육발전기금은 소외계층 등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과 교구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고흥군과 한국환경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고흥 전통시장 활성화와 ESG 경영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새 기관은 업무협약을 맺고 앞으로 전통시장 대기질 환경개선 사업과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사회공원사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는데요. 고흥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친환경 전통시장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남브리핑이었습니다.